안녕하세요 요란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간단히 공지 드릴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벌써 위디오란 채널이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채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잠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위디오란 채널이 1년이 되는 8월 1일부터 다시 인형옷 제작 튜토리얼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베이직한 아이템들 위주 간단한 의상 위주의 튜토리얼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다채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게 튜토리얼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또한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커버룩 영상도 다채롭게 준비해 볼게요 더하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인형옷 제작 튜토리얼에서 제 영상을 보고 직접 패턴을 그리시고 인형 옷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패턴을 그리고 만드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 제작된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패턴을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전체적인 영상 퀄리티는 올리고 여러분께서 조금 더 손쉽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콘텐츠를 잘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소잉 브이로그 코스모스 프로젝트는 이전처럼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 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달 뒤에 만나요 안녕 안녕